자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단독 보도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에 대해 출국 정지를 내렸고 문재인의 딸 문다혜와 수상한 금전거래 내역이 포착이 되었다 라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퍼즐 조각 우리 시청자분 맞춰봤었죠? 그런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다혜와 수상한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씨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있느냐? 바로 이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춘추관장을 맡았던 사람도 문재인 딸과 송금우역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소환된 거예요 조사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춘추관장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춘추관장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춘추관장이 누군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유송화 문재인 정권 비서실 춘추관장을 맡았던 유송화가 문재인 딸 송금우역으로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고 소환 조사까지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춘추관장이 중요한 게 아닌데 총기러분들 춘추관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뭐가 중요하냐면요 춘추관장을 하기 전에 어디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비서관 춘추관장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있는 제2부속비서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용규러분들 제2부속비서관이 뭐하는 자리입니까? 바로 김정숙의 의전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의전 우리 신용규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다 전라도 쓰시고 쓰시는데요 전라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제2부속비서관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2부속비서관에 있었다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 씨와의 공통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 딸 송금 무역으로 소환조사를 당한 춘추관장이 어디 소속이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제2부속실 소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 씨도 어디 소속이라는 겁니까? 이 사람도 제2부속실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부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서 그러니까 문다이한테 송금을 한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도 제2부속실 업무를 받고 그리고 문재인 딸에게 송금을 해서 소환조사를 당한 춘추관장도 어디 소속이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제2부속실에서 업무를 봤다라는 겁니다 같은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김정숙의 타지마을 관광 여기에 누가 따라갔다 그랬었죠? 바로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 씨도 따라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양모 씨가 따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갔었냐? 바로 이 춘추관장도 따라갔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송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명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 비서관실 유송화 써있어요 유송화 자,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의 타지마을 관광에 있어서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 씨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유송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점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뭐도 있느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어요 실제 김정숙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디자이너를 청와대로 불러 수십 벌의 옷을 맞춤 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 제가 전산자료 보여드렸죠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써있고 3958만 원을 지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모두 다 뭘로 냈다라는 겁니까? 바로 현금으로 냈다라는 겁니다 현금 그런데 이런 현금을 낸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띠지가 묶여있는 관봉권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금을 누가 냈다라는 겁니까? 바로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냈다라는 겁니다 디자이너 딸이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그 매장에 근무를 했던 직원분이 이렇게 제보까지 한 거예요 제보까지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맞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언론에서 보도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논란이 되었던 김정숙의 누비옷이 있습니다 누비옷 자, 이와 관련돼서도 어땠다라는 겁니까? 실제 전액 5만 원을 동행한 보좌진이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보좌진이 실제 무형문화재 김혜자 씨가 조선닷컴에 증언을 했는데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 문화문화재 107호 김혜자 누비장인은 담긴 돈을 건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의 공통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 씨와 그리고 유송화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사람 모두 다 김정숙의 의전 담당을 했었다 두 번째, 김정숙의 타지마을 인도 관광을 같이 따라갔다 세 번째, 김정숙의 옷값을 모두 다 5만 원권, 천금 다발로 지불을 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더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다 문다이한테 의문의 송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문다이와 수상한 지금 돈 거래가 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공통점이에요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 자, 무슨 얘기냐 과연 이들이 무슨 돈으로 문다이한테 돈을 줬을까 이게 궁금증이에요 이게 궁금증 어쨌든 지금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인 양모 씨도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정권의 춘추관장을 맡았던 유송화도 모두 다 문다이한테 뭐 했다라는 겁니까?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돈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들이 도대체 무슨 돈을 줬을까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돈으로 문다이한테 돈을 줬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연 유송화가 자신의 돈을 문다이한테 줬을지 아니면 누군가의 돈을 전달받아서 전달자로서 문다이한테 돈을 준 건지 이게 굉장히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검찰도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도 유송화가 문재인 딸에게 문재인 딸 문다이한테 돈을 건넨 것을 파악을 했는데 유송화가 심부름 역할을 맡아 제3자의 자금을 건넸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처 등을 수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다이한테 돈이 가기는 갔는데 그리고 이게 복수의 관계자로 돈이 전달이 됐는데 이 돈의 출처가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돈의 출처가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문다이한테 돈을 건넸는데 이 돈의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겠고 더 나아가 이 춘추관장 유송화도 문재인 딸한테 돈을 건넸는데 이 돈의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뭐하는 겁니까? 그와 관련된 출처를 두고 수사 중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란이 되었던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실제 프랑스 국정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어떤 논란도 있었습니까? 바로 겸직 정황까지 발견됐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엄연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국가공무원법과 관련된 위배되는 사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 법이 있잖아요 법이 실제적으로 이런 법이 있습니다 제26조의 3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의 임명 더 나아가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국가공무원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근무를 시켰고 그와 관련해서 겸직까지 그냥 넘어가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원래 문재인 정권에서 뭐라고 말했었냐 양모 씨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제2부속실에서 업무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라는 겁니까? 제2부속실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어디서 업무를 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총무비서관실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느냐 바로 김정숙의 이 인도 타지마을 관광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실제 김정숙이 인도를 방문할 당시 그 디자이너 딸도 함께 갔는데 그 명단을 까보니까 이 사람이 제2부속 비서관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총무비서관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총무비서관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맡은 업무가 무엇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B씨의 소속이 제2부속 비서관실이 아닌 총무비서관실로 표시가 됐는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실의 내부 비서관실은 내부 인사와 특활비 등 재정 전체 행정과 본관관리 등을 맞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뭐를 만든다구요? 특활비 등 재정 특활비를 만질 수 있는 자리라구요 특활비를 시청자 여러분들 특활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는 사실이 뭡니까? 이렇게 특활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김정숙이 청와대로 불러 디자이너의 수십 벌에 맞춤 제작을 함에 있어서 그 돈이 현금으로 오갔고 실제 그 사진이 이렇게 띠지가 묶여있는 관봉권으로 찍혔고 그 돈을 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이 돈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특활비로 그리고 더 웃긴 건 무엇입니까? 이런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이 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문다혜와 수상한 금전 거래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정숙의 의전을 함께 맡았었던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정권의 춘추 춘추 관장 유송화도 바로 이런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과 함께 김정숙의 의전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도 지금 문다혜와 수상한 송금 의혹이 벌어져서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당했고 검찰은 이와 관련돼서 그 돈의 출처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처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수사해야죠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건 첫 번째 이들이 모두 다 김정숙의 의전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은 바로 총무비서관실이었다 그 총무비서관실은 다른 곳도 아니고 출 특활비와 관련돼서 만질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김정숙의 옷값을 지불함에 있어서 띠지가 묶인 5만원짜리 현금 다발로서 금액을 지불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문다혜와 수상한 송금거래 내역이 포착이 되었고 이는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던 양모씨 뿐만이 아니라 김정숙의 의전을 함께 담당했었던 바로 유송화도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자금 출처를 지금 검찰이 파악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뭡니까 이 돈이 특활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안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디자이너 딸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문다이한테 건네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뭘 넘어서는 겁니까 단순히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특활비와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활비와도 그래서 검찰이 이걸 보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수사 중에 있다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에 좌파들이 특활비 가지고 얼마나 난리부르스를 쳤습니까 난리부르스를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다고요 왜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 국적자인 사람을 왜 청와대에 근무를 시켜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겸지까지 허가를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총무비서관실에서 일하는데 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업무한다고 뻥까지 쳤냐고요 어차피 명단 까면 걸릴걸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총무비서관실에서 어떤 업무를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특활비 등 재정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특활비를 만질 수 있는 자리라고요 특활비를 그런데 이 사람이 뭐했다는 겁니까 실제 관봉권으로 보이는 그 5만원권을 가지고 실제 옷값을 지불했고 그 옷값을 지불하는 것은 양모씨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춘추관장이었던 유송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모씨 유송화 이 두 사람 다 김정숙의 의전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이 두 사람 모두 다 문다혜와 수상한 금전거래 의혹으로서 지금 검찰로부터 추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이어나가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걸 문재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건이 김정숙과 문다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까지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실제 이 사람들은요 어디서 일을 했습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자 청와대 인사권자 누가 갖고 있습니까 문재인이 갖고 있어요 문재인이 문재인이 실제적으로 임명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유송화 그러니까 문다이한테 송금 의혹으로서 검찰의 소환조사까지 받았던 유송화 이 사람 뭐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춘추관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김정숙의 보좌에서 문재인의 당패로서 승진한 거예요 이거 인명권자 누구라고요 문재인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 누구와 유사합니까 바로 바로 이거랑 유사한 겁니다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이라 제가 구조를 보여드렸죠 어떤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은 자리를 주고 자리를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모두 다 뭐 했습니까 임명됐어요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도 청와대에서 근무했고요 그 경력을 가지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사업에다가 이용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수석 스타일리스트 대한민국 1% VVIP의 전속 개인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활용했다고요 자 이것뿐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유송화 어떻게 됐습니까 춘추관장으로 영전됐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상직 어떻게 써요 실제 이상직 이사장직 됐잖아요 네 중기부 신임 이사장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문재인의 결정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문재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게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요 바로 직무 관련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무 관련성 제가 이 수사에 있어서 공통과 차이점에 있어서 어떤 걸 하나 보여드렸습니까 바로 이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구성팀을 지시한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사건 자 이 사건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직무 관련성이 주 쟁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이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사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력 중에서도 어떤 것을 사유화했느냐 바로 인사권이라는 거예요 인사권 실제 최재형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에 의심이 되는 통강을 목격을 했고 그와 관련한 자신이 취재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가지고 뭐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교러분들 입증된 거 있습니까 입증된 거 있어요 실제 저들의 주장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침어준 사람 언론에 보도된 거 있습니까 나온 거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입증된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사실 관계도 틀렸고 더 나아가 관련된 물적 증거도 없고 더 나아가 진술도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요 입증이 됐잖아요 뭐가 입증이 됐습니까 실제 돈이 오갔다라는 것 이게 두 사람이라는 것 더 나아가 그 과정 속에서 실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일가에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뭔가 대가를 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뭐했다라는 겁니까 실제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연전이 됐고 중진공 이사장질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네 팩트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이거는 당연히 문재인까지 수사를 이어나가야 된다 왜냐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입증이 충분히 돼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하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자 실제 그래서 언론 보도 보니까요 이창수 지검장 이렇게 말을 했대요 문재인 전 사위 관할지는 서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서울 청와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전주지검이 맡았는데 청와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탈탈 털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좌파들이 계속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짜고 있냐면요 제가 MBC와 JTBC 보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MBC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근 첫날 김여사 수사라인 대면 보고 받아 JTBC 이창수 검찰총장 첫 대면 보고 김여사 수사 등 현안을 논의한 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기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창수 지검장이 출근을 첫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만 대면 보고 받았겠습니까 다 받았겠죠 중앙지검에 산적된 수사가 몇 갠데 다 받았겠죠 근데 뭐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만을 한정지어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논란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이랑 대면 보고함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수사만 현안 논의했겠습니까 다 있겠죠 얼마나 많은데 근데 뭐하는 겁니까 딱 한정짓고 있는 거예요 이창수 지검장에게 어떤 시사만 볼 수 있게 김건희 여사 수사만 지켜볼 수 있게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중앙지검에 있는 민주당 좌파들의 수사가 보이지 않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만 보이도록 저들이 저렇게 언론 보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앙지검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만 있는 게 아니다 중앙지검에는 정말 많은 수사들이 산적돼 있고 그 산적된 수사 중에서는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선관위도 있고 더 나아가 이제는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수사도 이어나가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 넘어 안 된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 여기에 절대 넘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수사 속도가 나아야 될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점 하나하나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수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바로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민주당 그리고 친문계 그리고 좌파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 수사에 있어서 어떻게든 꼬리를 짜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꼬리를 짜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봐서는요 어떻게 꼬리를 짜릴 것으로 보여지느냐 어떻게든 문재인까지 안 올라가게 꼬리를 짜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직무 관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직무 관련성 왜냐 이건 엄연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보여드렸잖아요 실제 문다혜와 수상한 송금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 근무했다라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사위 특혜체험과 연관이 돼 있는 이상직도 어디에 임명했다라는 겁니까 문재인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절대 문재인은 빠질 수 없다 문재인도 당연히 소환조사돼야 되고 수사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 수사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요 검찰의 인사가 바뀌었다고 달라질 거라 크게 생각 안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창수 지검장이 중앙지검에 왔다고 이 수사 속도가 그렇게 빨라질 거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 뭐겠습니까 빨라지게 우리가 만들어야죠 빨라지게 우리가 더 목소리 내고 이와 관련돼서 빨리 수사해라 라고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수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실제 이러한 검찰 인사를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이상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